어, 그거 못해.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왔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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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근데 제 포옹이 어디? 어!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형님. 예? 주문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공업 안 하는 날이어서. 아, 그래요? 네. 그럼 주변에 카페 어디 있어요? 여기가 카페거든요. 주문할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보여주세요. 저희가 원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아메리카노가 북아메리카노랑 남아메리카노 두 종류가 저는 그럼 캐틴아메리카노요. 저는 캐틴아메리카노요. 아 네, 강한 거 좋아합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사이즈는 상위 대구에 하위 30이요. 하위 30이요. 아 이걸 내놓으시면 270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크레드 해주세요. 크레드 해주세요. 하위 30이요. 그럼 크레드 해주세요. 올리브 많이 넣어주시고요. 피클 빼주세요. 계란이랑 치즈 추가도 안 하시고요? 이거 추가 안 하고요. 라면사리 추가해주세요. 스텝이 넣어드릴게요. 네. 좋은 확인 도와드릴게요. 생공 부대식이 2인분이라 롤면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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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추가 맞으시죠? 여름만에 넣어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서 12만 원. 왜 이렇게 비싸요? 저희가 원래 고양이도 사용가액형을 부담하게 만드는데 고양이가 경비에 걸려서 소양이 울림을 못쓰고 소양이 울림을 못쓰고 소양이 울림을 못쓰고 소양이 울림인가 봐요. 네. 제가 매주 주말에 횡성가서 포옹이 소양이 울림을 못쓰고 혹시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뭐예요? 한자로 나무 목장, 발을 정장, 팀 력장. 쉐쉐. 여기 혹시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여기 입고 나가셔서 그리고 마이버스 2-2번 타고 지장가 되었고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탈반건물 2채가 되었거든요. 오늘 안에 쌀 수 있을까요? 2시간에 한대씩 버스 오거든요. 참아보겠습니다. 앉아계시면 불러드릴게요. 네. 주문하신 치킨과 랩이랑 막걸리 양통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족발은 써주죠. 죄송한데 제가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돼서 네. 아이고 여깨서 불려도 펭크 아드할까요? 아뇨아뇨! 저는 삼진아웃! 겟아웃! 어! 고고! 윽 . Q.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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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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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